엄청난 곳이 되었고, 너무 많아. 정말 많아. 게다가, 정말 많아. 저기가 정상인가? 저기가 정상인가? 다 안 남기네. 등산로는 여기네요 근데 밤은 다 깠어요 어디요? 와 여기도 있네 와 저기도 있네 이따가 갈 때 주워가죠 비가 와서 그런지 땅이 많이 젖어 있네요 와 생각보다 가파던데요 올라오니까 찻길 있지 뭐야 이거 어 차 끌고 가도 될 거 같은데요 아 벌써 바다 보이기 시작해요 뭐하는 뜻이야 가까이 가서 보죠 음 장수왕 약간 깊어 보이는데요 오늘도 버스하고 계신 거예요 어 오늘도 버스하고 계신 거예요 둥 뒤에 또 벌레 하나 붙어 가지고 편하게 가고 있어요 어때요 네 어때요 너무 날아갔어요 어 구쟅 와 저기구나 응 저 위에가 진달래꽃을 볼 수 있는 곳인가봐요. 여기 완전점이 왜 차났을까? 저 위쪽에서 보면 이 부분이 진달래꽃이 피는 곳인가봐요. 좋은데요? 정상 갔다가 이렇게 해서 저기까지 갔다 오면 될 것 같아요. 저렇게 피는구나. 정상까지 2, 30분이면 충분히 올라오네요. 저기 전망대까지 한번 가보시죠. 혹시 저기 정상까지 차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건가? 그럼 대박인데. 여기 가봤다가 내려갔다가 가자. 그럴까요? 헬기장인가봐요. 와 근데 헬기장비 대박. 딱딱딱딱. 등산로도 가는 길 있지 않았어? 아니야 등산로 아님이라고 써 있어요. 길은 있는데 길은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. 이게 436m 와 좋다. 그니까요. 여기가 진달래가 가득 피는 거 아니에요. 피면 진짜 예쁘겠다. 와 엄청 크네. 쟤네 저기서 뭐하는데? 너네 뭐하니? 좀 무섭다. 와 좋다. 와쌍 와쌍. 형 로또 되게 해줘. 여기다가 와 여기다 까놓고서 하면 대박이었다. 인하물질 소지. 어 그러면 와도 되네. 와도 되는 거네. 백패킹 와도 되네 여기. 여기다 깔고. 와 아침에 보는 뷰가 와 이거잖아요. 그쪽으로 가면 아까 찍고 오자 거. 얘 간다 간다 간다. 와 진짜 크다. 독수리 급이네. 야 숲길이네. 여긴 그냥 없네요. 없네. 왔던 길로 다시 가야 될 거 같아요. 여기 반대인가 봐. 여기 길. 여기 길. 이거 내가 볼 때 사진이랑 좀 달라. 저 위치 아시는 분? 올라올 때는 밤 있는 거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참 똑같은 상황으로 달라질 수 있는 거군요. 많은 걸 배워갑니다. 벌써 다니고 왔네요. 반 한번 털고 가시죠. 아 안되네. 새우소기싸야. 새우나 먹으러 갔어? 그러시죠. 저거 치우면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거네. 네. 저거 치우면 차가워진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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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